자, 끝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에 지금 여섯 척이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데 거의 조류가 저쪽은 살짝 뜯겨가는 지점 같습니다. 지금 이 섬, 섬 주변으로 엄청난 조류가 지금 흘러가네요. 이쪽에도 다들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이 조류를 한번 흘러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류가 그냥 막 박물처럼 지나가네요. 박물처럼 지나가는데 누가 저기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 여기 사람이 있구나. 더우니까 안에 숨어서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ет?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네요 오랑코리아 투어 투어 굿 인도네시아 굿? 예 바구스 오케이 오케이 이곳이 얼마나? sorry sorry where is thai? 렘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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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